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석 전에 빨리 지급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꼼꼼하게 보더라도 나중에 지급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석 전에 빨리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은 저는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보거든요. 코로나 사태로 말미하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중소상인,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한 것이고 사실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들에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받지 않았던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다 줬단 말이죠. 이미 영세상인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방향성이라는 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야당에서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든지 야당에서 독감 백신을 무료 제공했다. 그런 것들은 지금 급한 일들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재난지원에 관련된 특히 중소상인이라든지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합의가 된 부분들 때문에 만일에 세밀한 부분까지도 합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선 급한 합의가 되는 부분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특히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경영하는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달 동안 제대로 영을 못해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현금 수요가 좀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빨리 부분적으로 타입을 해서 이분들한테 현금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 굉장히 제가 볼 때 마이너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합의가 안 되면 추석 이후에 하더라도 우선 크게 합의가 된 부분,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 현금을 좀 지급하는 부분들은 빨리 오늘이라도 합의를 봐서. 시행돼서는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좀 필요한 부분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위원님 어떠세요? 일단 오늘이 추경 예정일이고요. 사실은 추석 전 지급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별 지급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기존의 어떤 대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추석 전에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추석 전에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추경안이 처리가 된다면 당연히 서둘러 지급을 해야 되고요. 저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추석 이후에 신청을 시작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신규 신청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로 일정이 뒤로 미뤄져 있긴 한데 지금 발표에 따르면 추석 이후에 신청을 해서 11월이나 12월이 돼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꽤나 늦은 시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추석 이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별도로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까 김연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통신비 2만 원을 주자는 여당과 통신비는 별로 효과가 없다. 차라리 전 국민에게 무료 독감 백신을 맞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둘 중에 여야가 지금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꼭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사실 국민들이 통신비든 의료비든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당연히 필요한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선별의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층 분들은 이번에 별도의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조 원 가까운 부분인데 통신비든 백신이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이 부분을 지원을 한다면 1조 원 가까운 돈을 사실은 추석 전에도 긴급하게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삼에 대안도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고 통신비고 이것보다는 차라리 더 힘든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집중 전환이 낫다는. 그리고 이제 오히려 통신비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향후에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필수적인 어떤 지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그런 국민들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킬 수 있을지는 좀 별도의 다른 정책들로. 장기적인 관찰. 장기적으로 좀 부담을 낮춰드리는 방법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최연구 의원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빚을 내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남는 돈을 하는 게 아니고 9300억의 생빚을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건데 통신비 2만은 많은 국민들이 좀 뜬금없다 생각하고 58%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그게 정말 긴급한 거냐. 이미 아주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라든지 고등학생까지 그리고 임신부 이런 데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정말 긴급한 거냐. 야당에서는 독감 무료 접종하고 특별 돌봄비, 법인택시 이런 데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은 저는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인택시는 지원을 못 받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긴급이라는 취지로 볼 때 차라리 그러면 이 액수가 차라리 빚을 내는 거니까 쓰지 말든지 아니면 꼭 써야 한다고 하면 소상공인의 지금 지원 패키지에 나와있지만 미흡한 부분들, 사각지대가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급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통신비 지원이나 독감 무료 접종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위기의 시기에 한가한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좀 더 필요하고 절실한데 같은 지원이라도 그쪽으로 나누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선별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2차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목적일 텐데 가장 좀 힘들었다라고 정부가 불리한 부분이 집합금지 업종. 그러니까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거기 보면 왜 유몽주점이나 콜라텍 이런 곳은 빠져 있었잖아요. 지원에서. 그런데 다시 포함될지도 요즘에 또다시 관심사가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종사자분들의 얘기는 코로나가 우리만 비껴간 것도 아니고 우리도 같이 힘들었다라는 게 이분들의 주장인데 글쎄요. 지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정책에서 이게 업종별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업종별로 대상 업종을 선정할 때 정부의 그런 제한 조치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건데 어떤 업종은 배제시키는 이유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가 적어서도 아니고 또는 윤리적인 부분 또는 사회적 기능 이런 걸 고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기준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 정서라고 국민 정서상. 그런 것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업종의 그런 사회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업종별 접근이 최근에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업종별로 확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 업종에서는 이미 반발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업종별 접근이 가지는 한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저기 보면 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어떻게 다른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이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특히 제가 보니까 매출액이 40% 정도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세금으로 낸다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당연히 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인데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 정서라고 그러지만 사실 여기 보면 다른 포함된 업종도 굳이 유흥의 성격을 가진 업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그러고 있다가 굉장히 어려운 타격을 받아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포함돼서 같이 지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대상들을 여러 가지 구분을 해놨는데 그중에서 지난 8월 16일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5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좀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8월 15일까지 폐업한 데는 안 되고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데는 되고 이런 것도 논란이었지만 또 이 액수 자체도 굉장히 논란이었습니다. 50만 원 폐업해서 정말 이제 아예 일자리가 없어진 그런 소상공인분들한테 50만 원 줘가지고 지금 뭘 하겠냐라는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 폐업 일자 기준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을 좀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50만 원 지원이라는 부분이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고용안정지원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내년에 시행한다고 하는 국민취업재원제도의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도 50만 원이 마치 무슨 정해진 액수인 것처럼 대부분의 제도가 지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 지원 수준이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53만 원인데 지금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이분들이 폐업하셨다고 하면 아마 고용했던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못하셨을 수도 있고 또 임대료 부담이나 공과금 부담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은 사실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맞고요. 적정한 지원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폐업을 해서 아예 터전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인데 굳이 또 8월 16일 폐업한 소상공인은 50만 원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차 재난지원금 때 만일에 지원이 됐으면 이분들한테 그게 말이 될 수 있는데 1차 지원금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 전혀 지원이 안 됐잖아요. 그냥 전 국민들한테 한 25만 원 정도씩 평균 돌아가는 그때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날짜로 똑같은 생각인데 날짜로 자르는 것도 상당히 몇 달 동안 영업을 제대로 못했는데 8월 16일 이후로 자르는 것도 그렇고 사실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국가 예산을 하는 건 무한적 늘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현금으로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뭔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쓰려고 하면 1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50만 원 기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설레를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폐업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어떤 업종이든 미니몸 한 10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 그래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통신비라든지 독감 백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런 어떤 소상공인이라든지 미니몸 어떤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하거나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규모는 만들어주지 않냐. 그리고 그 규모는 제가 볼 때 최소한은 1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100만 원도 소상공인분들한테는 굉장히 부족한 물론이죠. 다다익선이긴 하지만 최소한으로 제가 잡았을 때. 그럴 텐데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게 뭘까라고 설문조사를 소상공인분들한테 해봤더니 한 70% 정도는 임대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게가 입점해 있는 보통 건물주가 되겠죠.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김태영 원내대표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경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처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달 내에 처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이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있는데 왜 또다시 뭔가를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사실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는 자영자분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화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임대료 부담이라는 게 자영자분들한테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임대료의 부담을 자영자분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저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지 또는 우리 임대 계약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될지를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 임대료와 매출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임대 계약 제도를 좀 바꾼다면 이번 같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도 제한이 되고 또 접근 금지 제한, 접근 금지라든지 이런 제한 조치 때문에 그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을 그 계약 과정에 성립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건물주와 또 사업자분들이 손실을 좀 같이 부담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근본적인 변화들도 임대 계약 관련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서 4인간의 거래거든요. 그렇죠. 국가가 이런 4인간의 거래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한,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착한 임대인 운동도 벌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 못지않게 임대인들도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 임차, 임대 비용은 월세나 이런 것들은 시장은 원래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은 건물들이, 상가들이 공실로 나와 있고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임대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 계약할 때, 다음 계약할 경우에는 또 아마 시장 가격에 맞게 굉장히 가격도 지금 계속 이렇게 어려웠다고 하면 임대료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한쪽만 편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개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떤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보호법하고 민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 사실상 사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IMF 때도 소송이 있었는데 아마 소송을 건 임차인 측에서 폐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시장이 개입하는 건 맞지 않지만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경제적 상황에 일어나면 임대료를 깎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 자체가 4인 간의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게끔 국가가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임대료 얼마, 퍼센테이지를 정한다든지 그렇게 직접적 개입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자제해야 하고 또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패키지를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상인들이 어려우면 사실 정부의 어떤 직접적인 지원으로 기본적으로 임대, 물론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월세 부담도 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지금처럼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걸 조금 제도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김연아 교수님은 정부의 개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상인간 거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개입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의견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근에 전세계약과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임대차 3법. 사실 굉장히 유사한 성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평상시에 어떤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런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자영자분들의 부담과 또 건물주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손실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이걸 어떻게 좀 나눠볼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제도에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일부 반영이 될 수 있다면 크게 분쟁 없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경기 상황 변동에 따라서 그런 손실들을 함께 부담하고 또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같이 공유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착한 임대료, 착한 건물주. 건물주, 임대인 운동 이런 것들이 있죠. 건물주의 선의에 기대해서 이런 착한 임대료 내지는 착한 건물주를 기대하는 것은 저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 어떻게 이걸 보완할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필요하다면 지금 정부도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적절하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제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일정 부분은 세액공제 주거나 이렇게 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긴 한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 그렇게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기에는 아주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개입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정부가 전월세 임대차 3법처럼 몇 프로 이상 전환할 때는 4% 그런 식의 개입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 사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상반기는 상당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열기가 있다가 지금 굉장히 사그라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들한테 도대체 상반기 때 적극성을 보이다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 됐어 그랬더니 이제 바로 그겁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법적인 어떤 지금 조세 항목에 들어가는 하나의 업종이 하나고 그걸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 혹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차 3법 같은 거 보면 물론 주택의 경우입니다만 임대에는 죄악시하고 굉장히 적폐시하는 그런 거 우리가 우리 돈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빌려주는데 우리가 뭐 죄를 지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경기 나쁠 때는 임대를 깎아줬는데 경기 좋을 때, 창사 잘 될 때는 임대라고 그러면 너네들 자발차 올려줬냐. 그런 반발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임차인만큼은 아니겠지만 임대인들도 대개 이제 뭐 퇴직금 가지고 조그만하게 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몇 개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다니다 보면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임대인 하시는 분들이 다 100% 자기 현금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개 은행 용자를 반 이상 이렇게 받습니다. 이자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내야 되는 공실을 하면 사실 버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는 건 좋은데 임대인들은 죽으란 말이냐. 착한 임대인 운동하다가 우리가 먼저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임대인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니네들은 무조건 희생해, 양보해 그런 식의 접근도 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조금 전에 또 이야기 나왔지만 세제 혜택이 상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료 깎아주고 하면 약간의 정부 세제 혜택을 줬는데 하반기에는 아직 아무런 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임대인 운동하다가 나만 어렵게 된다는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들 소상공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임대료 지원도 좋지만 직접적인 지원을, 임금을 지원한다든지 다른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임대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제 혜택이라든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무조건 니네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양보해라는 건 안 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나도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또 정부가 세제 혜택도 주더라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죄악시하지 말고 그런 어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임대인, 임차인 이런 문제도 있고 최근에 또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논란입니다. 지역화폐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있는 건지 이걸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역화폐 명칭 자체가 가지는 것처럼 경제적인 어떤 총량적인 접근으로 보면 이번에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역화폐라는 정책 목적이 가지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경기를 살리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로서 나온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정책 목표를 감안한다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연구 결과에서 2018년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사실은 조금 더 단정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 주시거나 그리고 실제 정책이 19년도부터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또 연구자들이 다시 분석을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다른 정책과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떤 전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다소는 최적화된 정책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인데요. 우선 이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모 지자체장께서 조세원 의원의 보고서에 대해서 적폐다, 음별에 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논리와 상식으로는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 이런 건 개량적인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최 연구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 연도가 잘못됐다든지 혹은 이게 마이너스 2,260억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진다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 경제적으로 할 때 그런 보고서예요. 그런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전체에서 볼 줄 모르는데 지역 경제이면서 이런 측면에서 풀어야 된다. 논리에는 논리로 답을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인 보고서를 비판해 버리니까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지역 화폐에 대해서 화폐는 기본적으로 많은 화폐는 빨리 돌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됩니다. 유로화가 있잖아요. 유럽이 23개국이 쓰고 있는데 왜 자국의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권이라는 독자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유로화를 쓰겠습니까? 보다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더 편리하고 돈이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면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됩니다. 지역 화폐라고 하면 그 지역 내만 쓰고 또 소상공인에만 쓰고 이렇게 많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연구 보고서대로 국가 전체 경제적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우리 내에서 발행한 이 화폐를 지역 내 중소 상인들에게만 쓰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 지자체 94%가 거의 모든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라도 국토도 좋고 이럴 생활권인데 아침에서 오후에 경기도 가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건 못 쓰잖아요. 불편함에 대해서 효익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장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냉정학 객관적이고 수치로 검증되는 자료를 수치해가지고 국가 경제는 그렇지만 지역 경제는 이런 플러스 효과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직격상을 맞은 자영업자의 지원과 관련해서 김연아 교수, 최연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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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